안바뀌는데? 아 학수형 어서오세요 아하! 간판이요? 가시죠 가시죠 채널 어디로 갈까요 학수형 클린 간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 하하하하하하하 기분..사십니다 어..일단은 멀티를 어떻게 먹어야되냐 가자 일단 다녀올게요 아 그래도 맵은 알아요 아 이거 내가 종족을 안골라서 아 뭐야 아하 이거 뭐야 옵..옵자리에서 종족이 골라지네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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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ec 9 10 부터 10개 가벼워 석류가 부족합니다. 바로 시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역을 내리시죠. 각종 준비 완료. SCD 준비 완료. 바로 시에 가겠습니다. 영역 확인. 각종 준비 완료. SCD 준비 완료. 경력을 내리십시오. 영역을 내리시죠 걱정하는지로 닫고있습니다 걱정하는지로 알겠습니다 영역을 받으십시오 각종 준비 완료 각종 준비 완료 미레랄이 부족합니다 어? 야 서프리 안 지웠어 미레랄이 부족합니다 어씨 어씨 없어졌다 뭐지? 무리 관리 소비 내 미 하지 공이 시작 해냉 편 완낭 수 목표 2. 뱅도르 간다고? 아우리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운소 공격을 내리시지요. 알겠습니다. 미네략이 부족합니다. 미네략이 부족합니다. 공격을 내리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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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설정 부속 너무 이뻐 와 쌩떼르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대각이었으면은 좀 느낌 쌓였다. 어? 야... 아이고, 햇님아 또 100개의 스폰게임 고맙다. 원서치 돼가지고 좀 쉽게 이겼네요. 초반에 근데 게임이 너무 터져있었어. 그니까 아니 게임 터졌지 진짜. 아 나 근데 그 뭐냐 두번째 서플 지우... 그 안 지워져가지고 이거 약간 느낌 쌓였거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